자 계속하죠 자 습격받은 기차 흠흠 자 요구로 와랍니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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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군이 죽어 야군이 죽긴 뭘 죽어 흠흠 이거 다 두고 가야되는 모양이죠? 흠 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니 이게 아닌데 스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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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움직여! 가자! 이 길에서 이 길을 걷고 트레이드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앗! 허!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저거 놓친거 아이가? 왜 그런지... 다시 해야 되는거 아냐? 미, 미친 놈들 아냐? 이 차에 올라타라는게 미, 미친놈들 아냐? 이 차에 올라다라는게 자! 자! 슬라이스! 자! 자! 에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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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ys 됐다 탔다 아우씨 엄청 고생했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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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다른 혈차를 뛰어들고 지랄요 대회 스프 2 윽 쥐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끝났습니까? 끝인 것 같은데 이제 뭐저라고 여기서 이런 거 글쎄 아멘 4명을 던져야되는거야? 아 지나가면 되는군요 그냥 뭐죠? 브리티스 인디스 컴퓨터는 너무 행복한 것 같다 당신이 말하자면 그것을 지키는 것 같다 아마 이것은 안 좋은 시간 무엇을 지키는 것 같다 저는 또 다른 것 같다 제가 듣고 이것은 놀라운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코인 로어 다이머드 어떤 것 같다 제 왕의 이름으로 다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형제는 인여의 걸어질 것이다. 이 형제는 어떻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 형제는 심지어 그리스도를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 형제는 네가 더 큰 수는 없을 수 있다. 이미 소식에 대해 알려드렸다는 소식을 가르치다. 거인원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이다. 갑자기 인도의 다이아몬드 룸 칠합니다. 그 인도 그 뭐죠? 영국 여왕 왕관에 붙어있는 그거 좀 전개가 갑자기 진행되네요. 자 계속 이어서 해보죠. 잠시 рв 경례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자 둘립싱 퀘스트 계속 이어져 봅시다 아 자 술주정 소동입니다 자 술주정 소동입니다 자 술주정 소동입니다 자 술주정 소동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이콥으로 하나 봅니다 왜 이비는 어디가 안 돼 그러면 다 안 돼 가는 거야 제이콥은 스킬을 제가 많이 안 올렸죠 근데 충분히 다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차피 그 경험치 공유하면서 가기 때문에 조명으로 따로따로 녹아날 필요 없을 겁니다 그 경험치 공유 그 경험치 공유 그 경험치 공유 그 경험치 공유 그경험치 공유 그 경험치 공유 장비도 바꿔야 될거야 자 쿠쿠리 레벨 10짜리 일단 지금 낄 수 있는 좋은건 요거네요 요거 하죠 요거 탐정 탐정 개성 있네 요거 안되스테 컨트롤 1fourth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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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다 꼈구요 자 다음 퀘스트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제이콥은 되게 오랜만이네 제이콥은 뱉은 편집을 해요 잘 먹으면 좋겠죠 쇼핑은 제이콥에 발전하겠고 내가 어제 맥주 한잔을 마시고 뻗었던 게 생각이 나네 거의 뻗기 직전까지였었지 이거 왜 이래 이게 뭐임 이씨 사람들 보고 이상 사람들 보고 겁먹는 것 봐 겁먹는 것 봐 디킨스네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신디케이트 중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세뱃돈 많이 받았어 사격 잡으려 했다고? 소중이 힘든 거야? 아 아 What's your thoughts? 10만원 받았다고? 많이 받았네 요즘 왜 이렇게 방송이 안 들어왔어요? 1만원 받았다고? 4만원 받았다 10만원 받았다 아래시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다른 뭐지? 진짜 뭐하는거야? 지금 저런 장갑으로 사람들을 뛰고 다닐던가요? 디킨스네? 파워펀치, 깊은 안풍이한 데, 이곳에 최선fu의 깊은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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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있는 것 74, 책에 있는 곳? 듣지 않았던 말에, 일찍 그래주어 주자. 혹시 키르크인가 그사람 아니야? 카르크인가? 개토탈을 열심히 하던데? 제라르 아아 다른사람이구나 난 누군지 모름 배신하고 그리로 간거에요? 대머리라고요? 제라르가? 대머리 애가 범인인가? 대머리 애가 범인인가? 나 물어보았어 나 그런거에 유형한 장면을 배양해야 할지 그 성격 좀 더러워 보인다 그 누구를 참여하는게, 그 누구를 참여하는게, 그 누구를 참여할 수 있는지.. 음.. 그게 뭔데? 자본주의 노예라는게 그게 뭔데? 칼로 찔려서 죽였으니까 아마.. 일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자, 저 친구로 후회 이주를 합니다. 때까지 진짜 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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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개살벌하네, 씨. 팩션은 새로 할 때 돈으로 경매를 한다고요? 찜. 하이고, 시시랄. 그래, 개가 그걸 해주는 대신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런 짓을 왜 하지? 그래서 얼마에 팔렸는데, 그래서. 왜 가만히 있어, 이거. 네. let's ver inancer, 3 dares have psi 자 코르넬. 코르넬, 코르넬ью스를 따라가랍니다. 몇만원을 받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하는거에요 참 그렇네 뭐 그래 그걸 보고 그걸 주고 보고싶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뭐야 저거 왜 저기있어 어려운 거 고르니까 어려운 거 골라봤자 이씨 그건데 뭐 코 털어놨는데 여기 어디갔어? 너 집에 갔어 제이커브? 마지막으로 이제 말해 그 다이몬드 어디있어? 이는 대단히 승리할 수 있는지 다이몬드가 되겠지? 다이몬드, 다이몬드 It's in the tower of London. Surprise! There will be held there until tonight's gala finish is, and then it will be shipped back to the royal jeweler from another cutting. Thank you so much. The button. Now hold on right there. 음, 그렇게 한다구요? 출제정 소동이라는 좀 다소 어이없는 퀘스트였습니다 자 이번엔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하면 웨스트 민스터 웨스트 민스터 웨스트 민스터 그래서 그게 어쨌거나 그게 이제 달마시안티보다 재밌다 재밌다고 얘기하는거임 지금 이적 행위를 여기서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가서 세뱃돈 뺏어버린다 어? 아우 나는 그 뭐지 전설같은건 별로 하고싶지않아서 사람들은 그런거 하면 좋아하는거 같은데 아우 자 보석강탈 퀘스트입니다 요거 영상 끊고 다시 하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뺏어 아우